7번째 겨울이다 4번째 겨울이다 4번째 겨울이다 4번째 겨울이다 몇 만큼 일 Produkt 한 번 만 고 som 네 고향순 한 함 네 고향순 한 번만 만날게요 네 네 어 저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민으로서 권위 아니게 부모, 남편, 자식과 생리별하고 동산당은 반드시 말아주시니 남은 명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. 내가 내 목숨을 버릴 수는 어떤 town 내가 가져가야겠어요? 목숨 버릇으려나 그게 되냐고 모생도 해서 모생도 해야돼 그거는 지금 상태에서 죽어서도 갈 수가 없어 그건 안 돼 죽는다고 하면 몸이 갈 수가 없어도 되겠다 역사적인 첫 만남이 되었습니다 아, 북한이 좀 어디 남아있지 제발 좀 보내줘 왜 송고랑 지내야 두 개 감옥이나 했어요? 가보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하고 고집만 하세요 왜 송고랑 지내야 이게 너무 오래 갈까 봐 이게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무서웠고 영혼이 혼자일 것 같고 영혼이 혼자일 것 같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